네 남고부 스크래치 3조입니다 3조 보신수 경주최고 선두 서울최고 2위 나머지 3그룹입니다 선수들 중에 3명이 탈락하고 6명이 결승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열에 균열이 생기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에 계속 속도를 내고 3 선수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1그룹과 2그룹 3그룹으로 나와야 된다는데 2그룹 3명 3그룹 4명 1그룹에 2명이 되었습니다 3그룹 선수입니다 3그룹의 경쟁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4그룹 5명 4그룹 5명 9명이 전부에 다시 한 대형으로 뭉쳐 있습니다 4그룹 남았습니다 4그룹 4그룹 남았습니다 4그룹 4그룹 5명 4그룹 5명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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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4 5 5 5 5 5 6 선수들에 굉장히 치열하겠습니다. 김용희 선수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. 5위까지 보이고 6위가 누워졌다 친구. 굉장히 치열합니다. 5위 빨간이.